낮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면요. 초기불교, 초기불교, 고티의 부파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승불교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불교 역사를 다뤄도 어색하지 않죠. 왜 우리 학당 핵심 공부법 이야기니까 사실은. 우리도 불교만을 하진 않지만 불교가 참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돕는 데는 참 좋아요. 불교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아공, 에고가 무상하다. 에고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아니면 고정된 에고라는 게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고정된 에고, 영원한 에고는 없다. 에고는 무상하게 표현하죠.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오감이 변하니까. 에고는 무상하다. 아니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고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면 법공도 해설은 똑같죠. 마음법에는 고정된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말은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면 둘 다 말을 같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에고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저희도 저희 야공, 복공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에고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음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런데 의미가 달랐죠. 왜냐? 소승불교랑 대승불교는 지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소승불교는 뭐였죠? 에고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건 현상계적인 얘기였죠. 우리 에고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요? 열반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출리심. 출, 날출자, 탈출해라. 이, 이별해라. 현상계랑 그 무상한 것들이랑 탈출하고 이별해라.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강조돼요. 소승불교에서. 그래서 소승불교의 제일 대표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거 알면 이제 알아 안 됩니다. 이 출리심을 가지고 이 에고로 대표되는 이 현상계. 나라고 하는 거. 이 현상계가 뭐예요? 오온이죠. 생각, 감정, 오감. 색수상행식 그러면 어려우니까 생각, 감정, 오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놈들이 이 현상계의 것들이 뭐예요? 연기법으로 굴러가더라. 그러니까 연기하는 현상계는 무상, 고, 무아들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공하면 딱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시험 나옵니다. 무상, 고, 무아. 빈칸을 채우시오. 아, 헷갈린다. 이러지 마시고. 무상, 고, 무아. 자, 이러면 소송불교 문제는 다 맞추시겠죠? 자, 연기법이 강조됐다는 건 현상계를 강조하고 있다. 왜? 현상계를 떠나게 해야 되니까. 현상계를 떠나게 해야 되니까. 현상계가 얼마나 험한 건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현상계 실상. 그냥 정떨어지게 만들어져요. 담뱃값에 있죠? 폐암에 실상. 사진 붙여놓고 이래도 필래? 똑같아요. 현상계에다 무상, 고, 무아 붙여놓고 이래도 살래? 이래도 현상계에서 살래? 나랑 같이 열반 갈래? 열반은 상라가정. 사실은 지금 상라가정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강조하는 게 소송불교 가르치는 무상, 고, 무아입니다. 상라가정. 영원하고 지복이고 참나가 있고 청정한 세계. 거기 가자는 건데 거기 가자는 건데 강조되는 게 무상, 고, 무아. 그러니까 애고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는 연기하고 있고 거긴 연기도 없고 인과도 없고 영원하고 지복이고 나 자체인 그 청정한 세계로 가자. 여기는 오염된 세계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불교는 출리심, 벗어나자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현상계의 혐오스러운 실상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당에서도 아공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나가면 출리심을 강조하나요? 학당은 전혀 아니죠. 출리심은 어느 정도 정도 하죠, 저희가? 몰라 할 때 필요하죠. 몰라 할 때 들고 있던 현상계를 좀 내려놓을 때 그 정도 출리심이지 여기서 벗어나자고 하진 않죠. 출리심에 대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승불교는 대승은 출리심을 안 써요. 뭘 강조해요? 보리심을 강조해요. 양심, 깨달음마음. 깨달음을 현상계에 펼쳐서 중생도 구제하고 불국토도 만들고 바빠요. 어딜 떠난다 이런 한가한 소리 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1호 고참들이 다 열심히 정토 만들고 있는데 저는 좀 열외해볼까 합니다. 큰 뜻을 내서 열외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살도에서는 현상계에서 출리하자. 이거는 방편으로만 쓴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걸 티벳불교는 강조하긴 해요. 출리심을 처음 입문하면. 이런 거는 소승, 대승이 좀 막 섞인 형국입니다. 이해 되시죠? 제 얘기 한 몇 달만 들어도 불교 박사님 되실 거예요. 아마 불교랑 되게 친해지시고 불교 아니었더라도. 그 정도로 많이 다룹니다. 자, 법공은. 이 오온이 사실은 법인데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 오온이 무상고 무하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지 않냐. 쉽죠? 그러니까 열반에 들자. 다 내려놓고. 현상이 어떤 좋은 일도 다 무상고 무하라고 보고 내려놓고 열반에 듭시다. 이게 이 가르침도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여기서 뭘 자명한 것만 취합니까? 에고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에고의 작용인 생각감정 오감의 실상은 무상고 무하더라. 따라서 에고도 무상고 무하 속에서 작용 굴러가고 있다. 여기까지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명한 것만 취합니다. 이 소승불교가 현상계에서 떠나게 하려고 에고의 혐오스러운 실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으로? 에고의 자명한 실상을 공부한 데는 소승불교 진리가 좋더라. 다만 우리는 떠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니다. 에고의 실상을 알자는 거죠. 내 자아의 실상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공을 공부하니까 법공은 결국 이 무상고 무하의 이 오온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그럼 뭐 돌고 도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나의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왜?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 무상고 무하라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오온은 무하라는 게 오온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더니 오온에 해당되는 마음법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죽도 없도 안 되는 공부입니다. 대소승이 원래 둘이 아니었구나.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뭐가 달랐죠? 여기서 차이는? 마음법은 공이 진여고 열반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푸는 것은 마음법이 텅 빈 공성 그대로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마음법은 공성을 그 자성으로 한다. 마음법은 공성의 작용이다. 마음법이 본래 공성이다. 그래서 마음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음법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자, 이 펜이 마음법입니다. 마음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얘가 독자적 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적 실체가. 뭐예요? 참나. 공성의 작용으로서만 전제하기 때문에 얘의 본성은 뭐예요? 펜의 본성도 우리 공성이라는 거예요. 내 참나. 황당한 발상이죠. 전제하는 모든 존재들이 진여 공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공은 그게 아니었어요. 에고는 관찰해 보니까 무상고 무화의 작용 속에서 전제하니까 독자적 실체가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냥 현상계를 관찰해 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공성이 중요해집니다. 마음법이 본래 텅 비었다니. 마음법이 본래 텅 비었다니. 이게 반야바람이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반야지 아닙니까? 마음법이 본래. 오온이 본래 텅 비었더라. 이게요. 소승에 반대하는 대승의 선언문이에요. 반야신경이. 우리는 소승에 반대한다. 오온이 무상고 무화가 아니라 오온이 그냥 텅 비어 있더라. 오온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은 맞는데 그게 더 깊은 의미로 왜 고정된 실체가 없냐. 오온은 본래 본성이 공성이라서 그런다. 진여 열반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공성이 절대개가 강조됩니다. 여기서는 현상계 무상고 무화의 속성이 소승을 대표하는 가르침이라면 벚궁에 가르치면 공, 무상, 엎슬무의 형상상 이 무상이랑 달라요. 이거는 영원할상자니까 무상하다, 변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형상이 없다. 그 다음에 엎슬무자에 원할 원자. 기원할 때 원자죠. 이게 반야바라밀의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이 벚궁 보살은 뭘 깨닫느냐. 마음법이 본래 공하고 무상 어떠한 형상도 거기에는 분별도 없고 그러니까 금강경 보면 다 상 벌이라는 얘기만 있죠. 금강경은 왜 공을 얘기 안 합니까? 벚궁 사상을 가르치는 경전인데 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자꾸 상을 벌이라는 말만 하거든요. 그게 공 지금 하나예요. 공, 무상, 무원. 텅 비어있고 거기에 어떠한 형상도 없고 그러니까 금강경은 뭘 얘기해요? 공을 얘기 안 하고 거기에는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이 상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상만 없으면 바로 열에다. 그러니까 공, 텅 비어있고 어떤 형상도 없고 바라는 것도 하나도 없다. 바라는 게 있다는 건 현상계죠. 현상계는 더 나아질 수가 있으니까 바라지만 절대계는 바랄 수가 없죠. 하느님이 고민하시겠어요? 좀 더 나은 하느님이 돼야겠다. 내일부터는 좀 더 열심히 우주를 경영해야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절대계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절대계, 이걸 한마디로 하면 여여예요. 늘 똑같은 세계니까 텅 비어있는 세계 아니고는 늘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려, 똑같을려. 형상이 없어야 똑같을 수 있지. 형상이 있다면 차별이 생깁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또 차별이 생깁니다. 부족한 게 있다는 거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차별이 생기죠. 어떤 차별도 없는 평등의 세계입니다. 불교에서 평등의 세계 그러면 절대계밖에 없어요. 현상계에서는 평등이 없어요. 미세한 차별이라도 있죠. 평등, 절대평등 그러면 영원한 참나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공은 영원한 참나의 세계를 지상에 강림시켜요. 아공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떠나자는 얘기면 거칠게 말하자면 법공은 그 천국을 지상으로 다시 강림시킵니다. 여기가 원래 천국이었다. 지금 이거 이거 무상하죠? 이거 괴롭죠? 이거 보니까 괴롭죠? 이거 되게 싫어하는 거 보여주면서 괴롭죠? 좋아하는 거 보여주면 안 줄 거지롱하면 또 괴롭죠? 무상하죠? 이거 천년만년 이거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결국 내 것이 아니죠.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물며 이런 게 내 것이겠어요? 당신 거 없죠? 생각감정은 당신 거 같으세요? 지나간 생각 잡을 수 있어요? 사라져버리면 지나간 감정 어떻게 하지? 손살같이 사라지는데 무상고 무아 오온이다 무상고 무아죠? 여기까지 가르치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집을 버리세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가르치는 게 아집 버리는 데는 아공공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법집이라는 게 있어요. 법집이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상고 무아죠?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던 차원에서 벗어나서 자 보세요. 무상고 무아지만 이거 여러분 참나작용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선분답시 접근이 법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저 관점이 이거 공부한 사람은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이것만 아는 사람은 자꾸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이런 거 연구하시는데 될 리가 없는 소리죠? 이해를 아예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시작부터 반야신경 금강경을 아공사상으로 읽어버리면 다 나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상고 무아로 보입니까? 아공 자 이게 펜으로 보입니까?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참나로 보여야 돼요. 이게 그냥 참나고 공이어야 돼요. 이걸 알아차는 자리가 공하듯이 이것도 공한 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존재하는 알아차리는 자의 대상으로써 있는 이것도 공하다. 근원적으로 알아차리는 참나와 이 참나의 작용으로써 존재하는 이 애고니 세게니 하는 모든 것들이 오오니 다 공하더라. 다 참나작용이 들어. 일체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 무상고 무와 덩어리 그대로 열반이더라. 그대로 천국이더라. 그래서 이것들도 본래 열반이다라고 주장해야지 벚궁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얘네도 본래 열반 상태다.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거는.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공, 무상, 무원을 중시합니다. 만물을, 만법을 공과 무상, 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만법을 무상고 무아로 볼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인생을 무상고 무아로 계속... 그래서 알아안들은 알아안 공부도 저는 심심하면 해봐요. 알아안에 대해서 더 이해해야 강의할 때 도움이 받으니까. 그럼 위대한 알아안들은 어떻게 살았나? 저더러 무슨 니까야 공부를 이상하게 했느니. 저는 기가 찹니다. 니까야를 봐도 제가 더 봤을 텐데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저는 하면서 보는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니까야 한 줄 읽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하시는데 니까야 제대로 읽었으면 이거 안 되면 가짜예요. 뭘 갖다 대든 여러분 생각감정호감이 뭐든지 무상고 무안인지 깨워서 지혜의 빛으로, 참나의 빛으로 깨워서 열반 상태에 중심을 두고 깨워서 이건 무상고 무아야라고 판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판정 안 나면 니까야 읽어봤자 다 헛지랄. 헛짓 하려다가 지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게 무상고 무안을 깨워서 선정 상태에서 인가를 못하면 지혜로워. 그건 결택이 아니거든요. 니까야를 중시하는 건 결택입니다. 깨워서 선정 상태에서 여러분이 딱 인가를 하는 게 결택이에요. 선정 상태에서, 열반과 접속된 상태에서 현상계의 만법에 대해서 무상해, 괴로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자명하게 인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끝없이 그걸 뭐 해야 돼요? 나의 심신의 작용을 관찰해야 돼요. 호흡, 내 몸뚱이, 감정, 생각 이걸 계속 관찰해야 그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거잖아요. 생각, 감정, 오감. 내가 경험하는 건 이거밖에 없죠. 내 경험하는 걸 계속 관찰해서 그들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철저히 인가해서 다시는 의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아라한이 될 수 없죠. 제가 아라한 되본다는 거는 그거 인가 안 했단 말이냐, 새로 인가한단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아라한에서 인가하는 진리를 곱씹으면서 읽는다는 겁니다. 아라한 들이 인간은 이 진리를 또 곱씹으면서 읽는 거예요. 계속 곱씹어야 돼요. 곱씹으면 또 생생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염체가 계속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염처라고 끝없이 마음챙김해야 될 자리, 네 자리를 얘기해줘요. 몸, 신, 수, 감정, 심, 생각, 법, 내가 깨달은 진리. 그러면 아라한 들은 뭐 하겠어요? 몸 중에서 호흡을 관찰하겠죠. 호흡이 제일 잘 쓰이는 겁니다. 평소에 이걸 다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신수심의 제일 대표적인 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끝없이 관찰해서 선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틋날 때마다 내가 깨달은 법을 그럼 이게 선정, 정, 법은 지혜, 정의 쌍수가 됩니다. 호흡 관찰하면서 끝없이 내가 깨달은 법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마음법이 무상고 무하드라는 거예요. 애고는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학당에서 강조하는 아공의 진리 있죠? 이 아공의 진리들, 애고는 불변하는 독자들 실체가 없다. 애고의 작용은 무상고 무하이다. 이거를 끊임, 말로 암성한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 속에서 인가하는 거예요. 선정 속에서. 지당하다, 지당하다, 자명하다, 자명하다. 의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매일매일 인가에 가시면 강력한 염체가 형성됩니다. 카르마가 형성됩니다. 이 카르마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려고 해도 지켜주는 거예요. 무상하잖아, 저거는. 왜 저기에 휘둘려? 유혹이 와도. 저거는 결국 고로 이어질 거잖아. 알잖아. 왜 저거에 흔들려? 영원한 거 붙잡고 싶어도. 거기에는 영원함이 없잖아. 영원한 실체가 없잖아. 왜 그걸 집착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탐진 씨는요,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무상고 무하의 그 진리를 만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진리가 실드를 쳐주니까 밖으로 못 나가고 도로 돌아오고, 도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숲에서 살면서 계속 무상고 무하의 진리를 날마다 염, 마음으로 염하면서 또 호흡을 염하면서 깨어있고 진리를 염하면서 자명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번뇌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아집을 날마다 비워낼 수 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날마다 날마다 줄여가겠죠. 아라한은 다 못 줄여요. 부처님의 경지나 아집을 다 덜어내지. 그런데 올라오는 대로 계속 계속 누를 수는 있잖아요. 그게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만약에 그 아집을요, 아집을 다스리는 법을 안 거예요. 아공을 얻었다는. 이 아공을 완성하는 경지가 어딘지 아세요? 뭔 짓을 해도 아집을 누를 수 있는 경지? 진리로? 칠지보살에서나 가능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초기경을 보면 아라한들한테는 딱 이 정도만 요구하고요. 본인 닦아가는 얘기를 보면 칠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경지로 끝없이 닦아가세요. 평생을 수행하면서 닦아가세요. 평생 열받나게 취해서 그냥 이렇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먹네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끝없이 자기 탐진치 올라올 때만 또 뿌리를 뽑고 어디까지 뿌리 뽑느냐. 그 뿌리를 제대로 뽑았다가 칠지보살. 석가모니는 칠지보살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목표는 쉽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집의 타파였지. 그래서 아집을 타파한 경지가 칠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석가모니 경지를 그 즈음에 이렇게 지로 따지면 그 즈음쯤 된다 하는 이론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경 거기에는 법공 타파가 나오지 않아요. 강조되지 않아요. 아공 타파지. 아라한들한테도 아집 타파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아라한들한테. 그러니까 아라한이 더 공 배울 게 없다고 한 거는요. 아집 타파하는 기술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에 보면 그 경이 있죠. 그 경이 무슨 경이었죠. 그 경에 보면 아라한도 더 배울 게 있으니까 할 때 아라한도 더 배울 게 있습니다. 번뇌의 탐진치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라한은 더 배울 게 없다는 거는 현재 탐진치를 누를 수 있는 무상고 무화의 진리인가로 탐진치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기술을 얻었다는 거고 열반 안에 안주해서 살 수 있다는 거고 진짜 뿌리를 뽑으려면요. 아직도 그들은 계속 정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칠지까지는 가야 돼요. 그게 이걸 이해하면 석가모니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에 오면 관점이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석가모니를 대승에서 막 시비지 불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새로운 부처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즉 석가모니는 초기경에서 읽혀지는 석가모니는 아집의 타파만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 칠지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에 오면 아미타불이 등장하는 거예요. 10지의 모델이 되는 부처가 필요했거든요. 초기경에는 없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석가모니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 법화경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려우니까 처음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 이름만 외에도 정토에 데려가겠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부처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하고 닮아 있죠. 아미타불은. 내 이름만 외면 내가 어디 누구든 구원해 주리라. 정토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어느 부처님도 그렇게 서원을 크게 세우진 않았다고 해서 부처님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정토신앙에서. 법왕 중에 대법왕. 부처님 중에 최고의 부처님. 왜 그러냐. 아미타불 왜 이렇게 승상합니까. 아미타불만 이름 대면 다 구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다른 부처님들은 육바람이래라 뭐해라 자꾸 욕을 하는데. 엄청난 대자대비. 즉 대승을 상징하는 부처님인 거예요. 보살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십니다. 이해되세요. 아미타불이 왜 필요하게 되는지. 십지 체계에서 십지의 모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그 생전의 모습은 그 십지의 모델이 아니잖아요. 아집 타파의 모델인데. 이쪽은 법집 타파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대승은 시작부터. 마음법이 다 이게 참나 작용이죠.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네오가 그 안에 내가 사는 세계가 매트릭스인지 꽤 뚫어볼 때. 제가 그 영화 볼 때 이런 벚꽁 연구할 때였거든요. 환희심이 일어났죠. 불교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오가 꽤 뚫어보겠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로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숫자와 이런 걸로 보일 때. 컴퓨터 그 뭐 우리 화면 보듯이 다 꽤 뚫어봤을 때. 환희심이 일어났던 게. 마음법이 마음법이 본래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열혜를 보는 거다. 하는 금강경 진리가 쫙 표현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계의 실체를 봐버린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안 하던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도 싹들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진 않았어요. 근데 법공 아는 분이 니까야를 보면. 석가모니가. 여기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좀 다른 법공스러운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물으실 수가 없죠. 법공을. 아까 제가 아집타파만 얘기했지만. 법공을 아예 모르고 어떻게 아집을 타파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법공을 모르고 칠지까지 갑니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게 주장은 아니었다. 법공을 끝까지 판 그 모델로서의 존재는 아미타불 관세현보살이 등장한 거예요. 십지보살, 십지보살의 모습. 또 보살의 모습. 부처의 모습에서 둘 다 십지보살을 모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공에서는 마음법의 실체를 꿰뚫어보라는 게 강조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현상계가. 연기로 보였지. 무상고 무하로 보였지. 사실은 텅 비어있고 형상이 없고. 더 바랄 게 없는 절대계의 나툼이었다. 라고 접근하라고. 공, 무상, 무안. 그래도 법공 밖에 안 됩니다. 학당에서 강조하는 건 법공이 아니죠. 법공을 토대로 하라. 그래도 법공이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구공이건. 보리심 강조하는 건 똑같고. 대승은 똑같고. 육바람을 강조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답을 법공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법이 텅 빈 공인 줄 알고. 일체가 오니. 일체가 공한 줄 알면. 남한테 뭘 베풀 때도. 생색내고 베풀겠습니까? 베풀 때도 공한 줄 알고. 베풀고. 계율을 지켜도. 내가 계율 지켰냐고 뻑이지 않고. 계율을 지켰다는 형상도 놔버리면서. 계율을 지키고. 육바람이를 이제.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사랑을 하더라도요. 인간의 애고의 마음이 주가 되는 사랑은. 지착이 많은 사랑이죠. 공한 줄 알고 하는 사랑.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가능하다. 법공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감정 또한. 공한 줄 알고.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서.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거다.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무상고 무하니까. 혐오해서 떠나라고 아니라.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공한 줄 알고. 부릴 수 있겠는가. 공한 줄 알고. 굴릴 수 있겠는가. 이 펜을 써도. 이 펜 또한. 공한 줄 알고. 쓰실 수 있겠는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펜을 써 봐. 이 펜을 가지고. 누가 둘이 써도.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틀립니다. 한 명은. 에고의 마음으로. 펜이 나 밖에 있다고. 법집이죠. 진리에 대해서. 꿰뚫어보지 못한 거예요. 매트릭스 네오처럼. 그냥 이게 펜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요. 매트릭스 네오처럼. 펜이 쫙 꿰뚫어져 보이면서. 펜을 쓰면. 차원이 다르죠.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립니다. 선문답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자 둘한테. 저기 발 좀 걷어라. 그러니까. 둘이 가서 걷었는데. 스승이 그래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자. 여기까지가 선문답입니다. 읽으시고. 이제 화두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는고. 이렇게 화두를 해야 됩니다. 황당한 선문답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정 아시면. 한 명은 깨어서 하고. 한 명은. 깨어서. 못 깨어있지. 못해서 한 거예요. 그걸 또 붙잡고. 왜 한 놈만 깨어있었냐. 왜 한 놈만 맞는고. 하면 답이 나옵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 둘 중에 누구 틀렸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망상이 폭주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그럼 화두도 땡이고. 다 땡이고.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서 진리를. 법공의 진리를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 법공을 모르고 법집에서 사물을 보느냐. 요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법집에서. 법에 집착하면서 하는 육바람일. 육바람일 아니다. 이 얘기가. 금강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무상보시는 뭐다. 색수상. 아. 색수상행식이나 색성양미초법의 오온이나 그런 육경에 걸리지 않는.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는 봇이다. 그게 뭐냐. 법집에 빠지지 않은 봇이다. 만법이 공한 줄 알고 하는 봇이다. 요게에요. 요게. 육바람일을 강조하긴 하는데. 법공에서 하자. 이걸 강조한다면. 구공은요. 구공은 이제 요 세계로 말하면. 뭐겠어요. 무상. 공. 무상. 무상고부와. 외우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아공. 무상고부와. 법공. 공. 무상. 무원. 뭔가 아쉽죠. 텅 비어있다. 형상이 없다. 원함이 없다. 제가 지난 반야바람일경 강의 때 한 얘기에요. 토요일날. 이 법공만으로는 아쉬운 게 뭐냐. 근데 왜 꼭 육바람을 해야 되는지. 법공에서 설명이 안됩니다. 자. 법공의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이건 알겠단 말이에요. 보시를 하면. 보시가 공한 줄 알고 하니까. 나도 나도 공하고. 보시하는 나도 공하고. 보시 받는 남도 공하고. 이 보시하는 재물도 공하고. 보시 행위도 공해서. 다 공하다 하고 하면. 보시 바람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공으로 공부. 법공을 깨달았고. 육바람일 분석을 하면. 나와 남이 공한 줄 알고. 육바람일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육바람일 분석하면서 올라오는. 탐진치도. 본래 공한 줄 알고. 분석을 하니까.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육바람일이 되어버립니다. 육바람일 아닌 게. 육바람일이 되어버려요. 이런 아름다운 기적. 연금술이 일어나니까. 법공은 참 중요하다. 반야바람일이. 무엇보다 짱이다. 그래서. 벼락과 같은. 금강이라는 건. 일단 벼락을 의미합니다. 인도 말로. 벼락. 금강. 반야바람일. 다이아같고. 벼락같이.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리는. 반야바람일을 하고. 칭찬해 주지만.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런데 왜 육바람일을 해야 돼요. 왜 육바람일을 꼭 해야 보살이 돼요. 라는 건. 답이 안 나옵니다. 이해 되세요. 아니 텅 비어있고. 형상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데. 굳이 육바람일을 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참나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공이 나오는 거예요. 구공이 뭐예요. 참나 안에 육바람일 들어 있다잖아요. 참나 안에 육바람일의 본성이 들어 있어서 밖으로 육바람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바람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참나의 본성이 포시하라니까 포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참나의 본성이 룰을 지켜라니까 계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공은 그겁니다. 우리 공성 안에 진리가 들어 있다. 여기까지 가지 않은 반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무상고 무아도 한계가 있지만 공 무상 무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구공은 이렇게 딱 세 개로 해주세요. 구공. 이 답을 소태산 선생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태산 선생을 존경한다 하는 겁니다. 대승의 답을 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우리나라 도인이 해놓으신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로얄티 안 내. 다른 나라에도 안 줘도 되고. 공. 공만 보면 똑같죠. 공. 원. 정. 이론상 그려놓고 소태산 선생님께서 이론상 그려놓고 이 이론상 안에 공원정 들어 있다. 이론의 진리는 딱 세 글자로 공원정이다. 자, 보세요. 여기 하얀 부분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저희 학당 로고도 원이 있으니까 보시면 여긴 텅 비어 있죠. 여기는 공입니다. 공인데. 텅 비어 있으면 백짓만 해도 텅 비어 있는 거죠. 동그라미를 그려놨잖아요. 동그라미는 뭐예요. 원만함이죠. 원만함이 뭐냐. 진리가 원만하게 구족. 갖춰져 있다. 그래서 구공이에요. 가출고자 써서. 구공이 이게 구족입니다. 구족. 넉넉히 갖춰져 있다. 만족스럽게 갖춰져 있다.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다. 텅 빈 공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 사막의 진리, 이런 팔정도의 진리들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게 정이다. 선이다. 이겁니다. 정 반대가 뭐예요. 사악할 사. 정사. 위정척사운동이 그거잖아요. 정. 정을 호의하고 척사. 사악한 것을 물리치겠다. 그게 지금 이겁니다. 이게 이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자 텅 비만의 육바람. 우리식으로 얘기해볼게요. 텅 비만의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 원만하다는 것은 어느 한 군데 찌그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만하다는 것은 보시에 치우치지도 지게에 치우치지도 인욕에, 보시에, 지게에, 인욕에, 반야에, 선정에, 정진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보시, 남을 사랑한 만큼 지게, 엄격하게 룰을 지키고, 반야, 진리를 아는 것만큼 인욕, 반드시 진리를 실천하고. 이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알고만 있거나, 모르면서 하고만 있거나. 남을 사랑만 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원리 원칙만 따지거나. 또 선정, 안으로 선정,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성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 여섯 가지가 원만하게 균형을 다 자명해야 원만함이죠. 우리 양심 분석하면 노트에 원에다 표시하게 돼 있죠. 그거 찜찜한 거 많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 자명하다. 다 자명해야 원만하지. 한쪽이 찌그러지겠죠. 자명하지 않은 게 끼면. 돈은 원래 육바람일이 퍼펙트한 거다. 원만하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육바람일이 원만한 게 정. 그게 선이다. 어기면 사, 악이다. 선악의 기준이. 제 육바람일 구공의 기준 보세요. 참나에는 육바람일의 근본 원리가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 육바람일은 온 우주의 최고 진리이며 선악의 기준이다. 자, 참나 공안에는 육바람일이 원만하게 들어있다. 그리고 이 원만하게 들어있는 육바람일이 선악의 기준이다. 올바람의 기준이다. 여기 똑같죠? 써놓고 보니까. 이걸 보고 쓴 건 아닌데. 재밌죠? 그럼 지금 아공, 법공, 구공 다 했네요. 읽어볼까요? 아공. 에고의 작용은 무상고 무아이다. 에고는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법공. 생각감정 오감의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래서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으로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그런데 마음법은 불생불멸하며 본래 청정한 열반이다. 청정한 열반이다. 구공. 참나에는 육바람일의 근본 원리가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 육바람일은 선악의 기준이다. 됐죠? 그럼 이렇게 공부하기 좋게 딱딱. 그것도 세 개씩. 하나가 네 개면 약간 애매했을 텐데.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아시겠죠? 이 우리나라 도인이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불교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지금 다 천 년이 넘을 텐데. 대승불교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 내놓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불교. 뭐 하세요? 보면. 견성해서, 화도해서 견성해서 도인 되겠다고. 그게 뭡니까? 벚궁 밖에 안 돼요. 구공을 지금 꿈에도 모르는 양반들이에요. 물론 이건 가능해요. 아니, 텅 빈 공안에 진리가 원만한 거 우리도 알아. 그거는 벚궁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구공 수준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리의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가하는 거예요. 근데 견성하면, 견성만 하면 이미 원만하다는 주장을 할 때 이걸 갖다 쓰시는 거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미 원만하니까 난 더 바랄 게 없어. 지금 화두에서 터지는 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벚궁. 연결은 돼 있으니까, 뭐라고 변명해 보실 수는 있지만, 그 원만함을 내가 다 복원해가지고, 그 원만함을 정사의 기준, 선악의 기준으로 알고 육바라매를 갖다가 공에서 육바라매를 끌어내서 쓰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승기 신원에 나온 참나는 공한 중에 참나는 텅 빈 진여죠. 진여는 텅 비어 있는데 진여의 본성이 탐욕이 없으니 보시바라미를 행하고. 그런 말씀 나오죠. 그게 구공의 극치잖아요. 다 지워보고요. 우리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한 거예요. 참나의 본성이 탐욕이 없으니 보시바라미를 행하고. 오염됨이 없으니 밖으로 청정안이 지게바라미를 행하고. 성냄이 없으니 인욕바라미를 행하고. 나태암이 없으니 정진바라미를 행하고. 산란암이 없으니 선정바라미를 행하고. 무지가 없으니 반야바라미를 행한다. 육바라미란에 구공 모두 공한대. 아법이 나와 남이 모두 공한 그 자리에 구족. 실제로는 모든 게 갖춰져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소태산 선생 열반계성입니다. 유무가 구공한데 구공이 구족이라. 그래서 구공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이분이 구공이란 말은 안 썼지만. 구공, 이 구공을 썼죠. 모두 공한 공. 이건 불교에서 쓰는 공입니다. 그런데 구공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공하다는 것만 얘기하실까 봐. 갖추고 있는 공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구족이란 말로 그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다. 그 상황에 해당되잖아요. 텅 빈 중에 우리 안에 진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거를 사실은 화두 터지고 할 정도면 알 수 있어요. 참날을 만나고 보면요. 견성해서 보면 내 안에 자비도 있다는 거 압니다. 왜? 견성 상태에서는 내가 자비롭거든요. 정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견성 상태에서는 신기하게. 이거 일주보살도 알고 화두 터진 분도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 안에 원만하게 있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뭘 아느냐. 참나각성 상태가 내 안에서 51% 이상이 되면. 탐욕이 덜 나서 남도 나처럼 사랑이 되더란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신기하게. 마음이 청정해져서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누가 막 천지 내밀어도. 약간 흔들릴 수 있는데도. 딱 의연해진단 말이에요. 화가 날 만한 일인데 참아져요. 나태해서 좀 쉬고 싶은데. 안에서 또 힘이 나서 정진하게 돼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참나가 날 이끌 때. 참나가 이끌 때 저절로 고요하고. 저절로 내가 무지 아집에 안 빠지고. 자명하게 사물을 판단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니까 뭐해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구나라는 건 알아요. 법공도인도 이건 알아요. 있건 아는데. 진리가 육바라밀만 있는지 어쩐지 모르고요. 육바라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내 안에 육바라밀이 진리가 성성하게 있는지. 더 파보지를 않고. 내 안에 있긴 있구나 정도로 알고. 그냥. 그럼 나는 이미. 내 안에 이미 원만하니까. 더 닦을 필요 없다. 돈오, 돈수. 난 이미 더 닦을 게 없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면. 화두를 터졌더라도. 돈오 점수. 앞으로. 그럼 내 참나가 시키는 거를. 완전히 내가 다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진짜 내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선명히 알아내고. 진짜 기준이 육바라밀뿐인지. 더 필요한지도 알아내 보고. 그 육바라밀을 시킨 대로 하면. 그게 최고의 선악의 기준인 거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더 가보지 않고. 내 안에 육바라밀. 뭐 육바라밀만 있겠어요. 뭐 다 있지. 이런 식으로 닦으면 무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일주보살은 자기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정도는 돼요. 문제는 그걸 자명하게 알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명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견성한 이후의 공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참나와 함께 살면서. 매사를 육바라밀 분석을 해가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 가면서. 또 그게 본래 공한 줄 알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서 본래 모든 게 공한 줄 알면서도. 육바라밀은 꾸역꾸역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금강경에 나온 거예요. 응무소주. 텅빈 줄 알면서도. 생기심. 꼭 마음을 내 가지고. 꼭 보시 해봐라예요. 꼭 마음을 내 가지고 지게 해봐라. 공부하는 법은 금강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공부하냐바라밀을 얻은 뒤에. 어떻게 육바라밀을 닦아갈 건가는 나오는데. 진짜 구공의 경지까지 딱 가서. 내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있으니까 나온 거고. 육바라밀이 이렇게 생생하니까. 내가 그걸. 최고의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우주의 기준이 내 안에 이미 답이 다 있더라. 텅 빈 일원상 안에 이 정도 진리가 들어있는 줄 알아야지. 도가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이게 일지보살이에요. 일단 넘어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 뒤는요. 자명하죠. 도가. 아무리 내가 역경에 처하고 힘들 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모를 수 없는 게 이제. 육바라밀이 선악의 기준이다는 거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기가 힘듭니다. 이제. 이제 알거든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차. 여러분 길에다 대보죠. 여기는 혹시 안 되려나. 대보면 과태료가 날아와요. 여기도 아니군. 자명해졌군. 또 다음에 꼭 살짝 근처에 대봐요. 여기까지는 혹시 또 날아와요. 여기도 아니군. 이렇게 해서 수없이 같은 도로에서 과태료를 내다보면 알겠죠. 이제 선명하게. 아주 막 1mm 오차까지 알아내겠죠. 여기는 안 걸리고 여긴 다 걸린. 여기서도 다 같은 데 같아도 저기는 안 걸린다. 여기는 돼도 된다. 이게 경험 속에서 돈 많이 지불해 가면서 알아가듯이 육바라미를 계속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지금 이 찜찜함? 이거 반드시 사단 난다. 뭐 나중에 대가 치른다. 이 자명함? 이거 반드시 나중에 큰 어떤 상급으로 이어진다. 이거요. 귀신같이 판단하게 돼. 지금 그렇게 살다 보면. 무형이고 보이지도 않는데 예리한 판단력이 생겨요. 남들 눈엔 다 똑같은 자리로 보이는데 딱 알아요. 딱 옆에 대고 그 뒤에 대는 애. 얘 어떡하니 하고 딱 하죠. 이 사람은 아니까. 너는 100%인데 어떡하니. 얄짜롭죠. 그러면 이게 신통인가 아니에요. 미리 다 해보고. 아니 내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해 본 거예요. 무턱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육바라미를 잣대를 가지고 해보다 해보다. 자명찜찜의 느낌을 최대한 구현해 보고 나니까 안 거예요. 육바라미를 제일 자명하다는 것도 안 보고. 자 우주는 공성은 텅 비어 있는데 신기하게 육바라미를 지키면 자명하다고 하고 육바라미를 어기면 찜찜하다고 하더라. 육바라미를 지키면 상을 주고 복을 주고 육바라미를 어기면 화를 주고 재앙을 내리더라. 반드시 벌을 내리더라. 골을 주더라. 보면 알죠. 왜 몰라요. 이 실험이 성공한 게 일지보살입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 벗공 뒤에 하는구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데 아공을 할 때 실력이 또 좋아지고. 아집이 떨어지니까 육바라미를 실력이 더 좋아지고. 벗공까지 가니까 마음법이 공안주라니까 육바라미를 실력이 또 한 번 올라가고. 마지막 구원까지 가니까 육바라미를 딱 떨어지더라예요. 아 이게 딱 완벽하게 내가 알겠어. 물론 자기 단계에서지만 육바라미를 텅 빈 중에 육바라미를 거쳐진 것을 자명하게 알겠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겠어. 이 정도 돼야 딱 일지보살. 뭐 하나 딱 뗐다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나오죠. 박사입니다. 박사. 영계 박사. 일지보살. 어떠세요? 같은 얘기를 저렇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처음 하는 것처럼 하고. 저것도 재주다. 이런 거 보시라는 게 아니고. 재미. 박사 되셔야죠. 박사. 이렇게. 신기하게. 그. 이것도 소태산 선생 말씀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제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말씀은 해 놓으신 거예요. 텅 빈 일원상에서 현상계가 펼쳐지죠. 참나에서 마음법이 나옵니다. 참나에서 마음법이 나오는데. 참나 안에. 자. 아까 같이 음양이 있고. 음양 오행이 있고. 자. 오행을 해볼까요? 오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계에서도 그래서 음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행도 발생해요. 춘. 하. 추. 동. 그렇죠. 낮밤의 길이가 같고. 한쪽이 더 기울고. 성주. 괴공. 우주가 성. 이루어지고. 주. 머물주자. 괴. 무너질 괴자. 공. 텅 빔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 태어나고. 장. 장성하고. 수. 수학을 하고. 장. 씨앗으로 감춰진다. 마음물이 태어나서 장성한 다음에 쪼그라들고 결실을 맺고 쪼그라들어서 마지막 씨앗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강증상 선생님부터 주장한 게 이겁니다. 나는 생장 수장 이것만 쓴다. 우주의 도리는 진리는 이것밖에 없다. 이것 쓴다. 이걸 무이위하라고 불렀어요. 무이. 함이 없는 중에 변화하는 것. 생장 수장. 이게 우주 프로그램입니다. 왜 함이 없냐. 참나가 안 보여요. 참나가 안 보여서 참나가 어떻게 봄을 만들고 어떻게 여름을 만들었는지 안 보이는데 귀신같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장 수장. 아침. 여기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낮. 서늘한 거. 가을. 추운 거. 겨울. 귀신같이 현상계는 이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안 보여요. 작용이. 무이는 작용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참나가 하는 겁니다. 참나가 하는 일. 아시겠죠. 이게 노자. 노자 얘기가 다 이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무이. 무부리. 하는 짓이 안 보여요. 도가. 그런데 우주는 칼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또 조국 사태 나오고 노자가 많이 인용되는 거 있더만요.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반드시 잡아낸다. 그런데 그것도 무이가 하는 거예요. 무이가. 이거 하늘이 모르겠지?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으로 죄 지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오카티르 나라는 거 보고 놀래요. 어떻게 알았지?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도가 무이의 세계에서 파악하고 있다가 딱 일정량이 양질 전환이죠. 딱 쌓이면 칼같이 딱 나한테 결과물을 딱 보여주더라. 귀신같죠. 속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도 굴로 숨어봐라. 어디로 숨어봐라. 너의 카르마로부터 숨을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법구경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겁나는 얘기.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 네가 해놓은 모든 짓은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악인도 열매를 아직 그 열매가 자기한테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별일 없을 줄 안다. 법구경에 그런 말만 나와요. 선한 사람도 업을 지어놓고 열매가 안 거둬지니까 내가 잘못했나 하고 그때 오해할 수 있고 악인도 죄 지어놓고 안 날아오르니까 그런 도리가 없나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유사한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이 일원상 참나자리가 현상계를 음양오행으로 정교하게 굴리고 있어요. 이게 생장수장 성주계공 이게 현상계의 진리 하나고 이건 제가 소태 선생의 대단한 부분입니다. 현상계를 읽어갈 때 이걸 설명할 때 불생 불멸의 세계 여기는 불생 불멸의 세계 우주에는 불생 불멸의 참나 세계와 변화하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는 현상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얘기하는 여기 안에 있는 그것은 근본 원리 그분도 근본 원리라고 하세요. 변화하는 이치가 있다. 성주계공으로 여기는 변화하는 이치. 제가 얘기하는 보편법칙인데 인과법칙 이런 말씀 쓰십니다. 인과법칙. 근데 재미있는 거는 보편법칙에는 성주계공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광의 인과법칙이에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인과 따라가거든요. 근데 인과보응 인과보응을 또 따로 강조하세요. 인과보응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을 자 이쪽은 유 생성 생 이쪽은 무 멸 생멸 생멸 음향이 굴러가죠. 이때는 이 전체가 진리죠. 성주계공의 진리 인과법칙 보편법칙이라고 할게요. 인과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인과대로 굴러가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가 인과법칙이거든요. 봄이 있으면 또 여름이 오고 하면서 굴러갑니다. 그런데 인과보응을 강조하신 게 있어요. 인과보응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라고요. 인과보응이 뭐냐면 이 전체가 진리고 요게 음향오행이고 육바람이래요. 이 진리 자체가 그런데 아니 보세요. 인 의 예 지니까 이게 진리 자체죠. 음향오행이 그대로 인위해지고 이게 육바람이래요. 그쵸? 보시 지게 인욕 반야 이 톳자리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이쪽으로 삐져 나와서 요게 선정 요쪽으로 해가지고 정진 그러면 육바람이래요. 이것도 음향오행으로 설명 가능해요. 이거는 양토 플러스토 이쪽으로 정진 음토 가능합니다. 팔괴도 가능해요. 팔괴로 풀어드린 건 낮에 했어요. 저녁에는 안 하려고요. 풀어드리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천지팔도라고 소태산 선생은 8개로 풀었어요. 8도 그게 똑같아요. 육바람이래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원불교식 양신노트라고 동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 거기는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래요. 확장판 8도로 분석하는 거 똑같아요. 천지는 광명하다. 너 광명하냐. 이게 똑같아요. 아까 구공이죠. 천지는 본래 광명하는데 너 광명하냐. 천지는 천지는 본래 무념인데 깨어있는데 너 깨어있냐. 천지는 본래 편착심이 없고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지 않고 무량한데 너 보편적으로 사랑하느냐. 천지는 기륭도 수용하는데 너 기륭에 흔들리느냐. 수용했느냐. 또 얘가 하나 두 개 더 있습니다. 인욕이 두 개 있습니다. 천지는 생로병사가 없는데 너 생로병사에 초연할 수 있느냐. 또 여기도 두 개 있어요. 천지는 합리적인데 불합리하면 쳐내고 합리하면 하고 있느냐. 또 천지는 공정한데 공정하게 살아가느냐. 여덟 개 했나요. 제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기 정지는 빼먹었네. 천지는 성실한데 너도 시종여일 한결같이 살아가느냐. 요거 천지 8도예요. 원불교식 양심분석해야 되는데 그걸로 양심분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동영상 강의 올려드린 거예요. 아니 둥글게 원불교는 둥근 마음 원만함만 얘기하지 이게 원만할라는 건요. 첨첨이 팔도가 굴러가야 원만한 거예요. 그냥 둥근거는 바로 찌그러져요. 지금 둥근 마음 여러분 상대방이 욕좀 하면 바로 찌그러지네요. 상대방이 내 마음 안 들어주면 바로 찌그러져요. 바로 준우야 이리와 안오면 찌그러져요. 웃으면서 기분 좋아요. 저는 지금 준우야 이리와 오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오라고 한 건데 안와요. 다 박살나죠. 이 자식이 얘를 어떻게 키운 거야. 와이프랑 싸움이 나고 일이 번져가죠. 이게 순식간에 찌그러져요. 둥근 마음이라는 게 그냥 둥글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둥근 마음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깨어서 양심분석을 아공 복공 구공의 논리 다 동원해서 닦고 익혀야 겨우 둥글둥글해집니다. 둥근 사람 여러분 보기 힘들죠. 어떤 경 역경에서도 둥근 사람이에요. 이게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참고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과 보응에서 강조하신 게 소태산 선생님께서 자 여기는 선의 싹이다. 선의 싹이 자라간다. 적공대 간다. 포인트 포인트 일식 이쪽은 악의 싹이 쌓여간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이쪽도 플러스 1인데 이쪽으로 쌓여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1, 플러스 이게 아까 무이화로 일원상이 천하추동 굴리는 거 봤지 그것처럼 음양을 끝없이 보세요. 음이 양이 성하면 또 음이 그걸 제압하고 음이 성하면 양이 제압하고 태극이 그렇잖아요. 음양이 서로 제압하면서 끝없이 굴러가게 만드는 게 보이지 않는 의리 현상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법신불 하느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선의 싹을 하나라도 하면 반드시 고놈이 쌓여서 이쪽으로 이쪽 변이 자라고 있고 악의 싹을 하나라도 하면 어때요? 이쪽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어요. 난 몰라도 자기가 알면 우리 안에 있는 일원상이 알아차리고 귀신같이 쌓여갔다 나중에 딱 일정 양이 되면 반드시 책임지라고 나한테 찾아오는 거죠. 이거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원상이 그거를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는 그 말씀이 좀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같이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음과 양 태극 보면서 그것도 좀 같이 보시라. 양이 쌓여가고 자 보세요. 노자 때도 강의 드렸는데 봄과 여름이 생쪽이라 좋아요. 가을과 겨울은 쪼그라드는 쪽이라 사쪽이에요. 생이고 멸이에요. 멸은 쪼그라드는 쪽이고 생은 펴지는 쪽이죠. 자 그럼 공부도 이쪽으로 하면 진급이 됩니다. 원불교식으로 여기가 은혜고 여기는요. 남을 헤쳤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강급이 됩니다. 그러면 진급이 있고 그럼 이렇게 허허 웃으실래요? 진급이 있으면 강급도 있는 거지. 우주의 도리가 그래요. 이게 뭐가 잘못됐죠? 그건 아까 성주계공 도리 얘기할 때지 인과복 얘기할 때는 이쪽만 키워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악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게 지금 자명이에요. 이쪽이 찜찜이고 구공 도리를 논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명 찜찜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선악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 모토가 뭐죠? 사막에 가르침 잘하자는 건데 사막 중에 실천 뭐죠? 작업 취사 업을 짓되 선은 취하고 악은 반드시 버려라 해요. 이거 음양이 도가 있으니 둘 다 잘해라 이거 아니에요. 둘 다 잘해라는 측면은 이 측면이고 이 측면은 이쪽만 잘해야 됩니다. 선은 쌓고 은혜는 쌓고 진급하고 악이 쌓이고 간급하고 해악이 쌓이는 거 찜찜한 거 절대 하지 말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설명해보면 자명찜찜이 더 와 닿으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원불교의 교리입니다만 일원상의 진리 속에서 여러분 늘 깨어서 깨어서 여러분도 선을 하시라. 깨어서 자명한 걸 하시라. 깨어서 은혜를 베푸시라. 깨어서 천지팔도에 원만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시라. 천지팔도 사막 육바람을 어기면 이쪽으로 간다. 그게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적공입니다. 적공 공부를 쌓아가라. 이게 공부와 다 들어가요. 공부 이거는 사업 공부와 공덕이죠. 공부, 공덕을 다 그냥 공입니다. 내가 일한 거 힘써서 일한 거거든요. 힘써서 만든 거예요. 공은 힘써서 만든 거 이 작품을 계속 만들어가라. 카르마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좋은 작업을 업을 지어가지고 좋은 업을 지어서 선한 업을 많이 지어놔라. 그게 쌓이면 진급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마인드로 대차대접회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살아보세요. 깨어서 이 짓을 하면 찜찜해요. 하면 마이너스 되겠구나 알고 이건 자명해요. 하면 득이 되겠구나. 혼자서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여러분 외로우신 분들 티비 켜놓고 볼 때마다 거기 나온 사람들하고 놀아보세요. 연예인들하고 아이고 안 됐네. 하면 플러스 1 공감해줬잖아요. 저런 썩을 뭐 이러면 이제 이것도 공분이면 플러스 1 사사로운 분노면 마이너스 1 이걸 뭘로 따져요? 천지팔도 육바람일 분석을 하면 칼같이 나와요. 자명찜찜이 원만하지 못한 마음을 쓰면 마이너스 원만하면 둥글게 썼으면 플러스 모진 마음 모난 마음 썼으면 마이너스 자기가 이거 계속 육바람일 분석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보지 않고 무슨 수로 내 안에 육바람일이 있다 이거 알 수는 있다니까요. 견성만 해도 알 수는 있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수없이 실험해보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공부가 늘 거다. 기독교도 칭의 내 안에 성령이 성령이 임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걸로 안 돼요. 성화 그럼 성령이 말하는 진리대로 살고 있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성화 그 성화의 신법을 사도바울이 대살로리카 전서에 이렇게 썼어요. 선악을 분석해서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하지 마라. 다른 도리가 없죠. 그 양반들 다 구공까지 공부했으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공, 복공, 구공을 공부하신 분들이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종교 다르다고 공부법 다르지 않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